마테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수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시뿌리는 사람이 시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시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도단하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예순배 어떤 것은 서른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실천으로 하늘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Quer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vis이 ну 질문 감사합니다.